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뭐 제 생일이니 뭐니 그런 소리 했던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한 2주 3주 전이고 어느새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말 시장 오늘 상황은 조금 좋지 않아 보이지만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이번 주 한번 보시면서 판단해 보시도록 하죠.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다 잘 된 거죠? 라고 제가 물음표를 조금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디소미아가 조건부 연장됐다 이런 센텐스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한일관계가 예전만큼은 좀 그렇게 경색되지는 않겠구나라는 희망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글쎄요 주식시장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잘 됐다고 받아들여야 할지 조금 애매해서 제가 물음표를 좀 달아봤는데요. 일단 뭐 옆에 강경화 장관 그리고 도시미스 외무상 두 사람이 모르겠어요 되게 표정이 애매하네요. 어찌됐든 손을 잡았고 어찌됐든 지소미아는 살아남게 됐습니다. 당분간. 일단은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가장 좀 관심이 갔던 섹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효과가 나왔던 그런 섹터인데요. LCC항공사 특히 제주항공이 강하게 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조금 제가 좀 오를 때도 좀 이건 이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졌던 종목인데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말 급등을 했던 그래프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에 계속 밑으로 내려오다가 지금은 뭐 거의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가 사이가 안 좋아졌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건데 조금씩 사이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수혜를 덜 보지 않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모나미가 얼마나 수혜를 더 보고 수혜를 덜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주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후선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국산화 수혜주입니다. 수혜주로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맨 처음에 시작이 된 게 이제 일본에서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제한을 걸겠다라고 화이트리스트에서 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작이 됐던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그때 이제 관심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과연 이 두 나라가 이제 쥐소미아에 대해서 조건부 연장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산화 추진 속도는 조금 늦춰질 것인지 실제로 한일 관계가 조금 더 좋아지면서 다시 IT 업종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물음표가 달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국산화는 추진해야 되는 과제는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이를 조금씩 좋아지게 하는 와중에 수입품을 일부러 막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참 애매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후성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재평가를 받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결과가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쥐소미아만 조건부 연장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화 거부를 했다가 대화 제기를 해서 한국의 일본이 양보한 셈이다. 일본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양보한 적이 없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지금 이런 계속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많이 남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다시피 지난주에도 제가 같이 좀 얘기를 걸었던 방위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그리고 그 사이에 미국이 껴서 이렇게 삼각 공조가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갈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요일 보겠습니다. MSCI 지수 재조정이 이날 종가 기준으로 딱 매매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젠 돌아오렴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뭐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MSCI에서 이제 중국이 A주가 조금 더 포함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비중을 줄였죠.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제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외국인들이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팔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사실상 11월 내내 팔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11월 7일부터 오늘 11월 29일까지 지금 온통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거 이런 상황에 비해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선방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어찌됐든 외국인들은 한 달 내내 팔자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 계속해서 좀 불안하게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어 그 부분뿐만 아니라 MSCI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게 아람코 이제 선전 광고판입니다. 아람코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 6천억에서 1조 7천억 원이 아니죠. 달러입니다. 1조 6천억 달러에서 1조 7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원으로 했을 때는 1900조원에서 2000조원 와 2000조원은 무슨 돈인지 상상도 안 가네요. 2천조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상상도 안 가는데 아무튼 그 정도 규모를 자랑하는 아람코가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더 빼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그나마 좀 선방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기관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21일부터 29일까지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앞서 전문가님과 통화를 하면서도 다들 들으셨겠지만 금융투자가 최근에 굉장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역시 좀 불안한 건 사실이죠. 언제 어디서 매수를 멈출지 모르는 단기 투자 성격을 갖고 있는 금융투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건 이제 외국인의 기관일 겁니다. 뭐 아람코도 있고 MSCI도 뭐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이제는 좀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나 12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SK와 FDA의 달달한 러브라인. 최근에 SK와 FDA가 뭐 계속 이건 밀당도 아니고 진짜 썸도 아니고 그냥 계속 짝짝꿍이 잘 맞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보이시는 사진이 이게 SID710이라고 최근에 발표된 그 치매치료 패치죠. 패치니까 이제 여기다 딱 붙이면 되는 건데 치매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알약을 드시기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패치를 딱 붙여놓으면 알약과 비슷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알약을 못 드시는 분들이 보통 구토를 하시거나 그러면 또 안쪽으로 소화기관 쪽으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염증 같은 것도 부담이 좀 적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FDA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습니다. 품목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호재를 막 회재를 불렀고 그리고 옆에 보이는 내용은 엑스코프리입니다. 엑스코프리는 이제 SK바이오팜이죠. 상장되어 있지 않은 종목, 앞으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뇌전증 신약으로서 이것도 이제 FDA를 뚫어내면서 SK가 벌써 최근 들어서 두 번째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온젠티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찾아보니까 파킨슨병 신약인데 이거는 한국에서 이제 판매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사이에 세 가지의 빅 이슈를 발표를 하면서 SK그룹의 주요 종목들의 주가 추이 당연히 SK, SK케미칼, 디스커버리, 바이오랜드까지 급등세를 보이고 있었죠. SK케미칼은 뭐 앞서 보셨던 그 치매치료 패치를 만든 기업이고 SK디스커버리는 케미칼의 지주회사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SK는 당연히 지배구조 가장 상위단에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겠고요. 근데 SK바이오랜드는 아직까지 조금 미스테리, 물음표가 달리는 그런 상황이죠. 어찌됐든 SK그룹들의 주가도 살아나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SK그룹들이. 사실 바이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불확실성을 그동안 너무 많이 노출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게 이거거든요. 제가 자주 쓰는 말로는 이제 오피셜이죠. 우리가 진짜 오피셜리하게 이걸 해냈다라고 딱 밝혀지는 그 순간만에 기다렸지 너무나도 소문이라든가 뭐 어디서 루머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많고 최근에 또 HLB의 경우에는 무슨 그 유럽에서 상 받은 게 거짓이다라고 블룸버그인가요? 그렇게 보도를 했다가 그게 HLB에서 또 반박을 해서 거짓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프닝이 있었더라고요. 참 그렇게 너무나도 많은 소식들이 있는데 이 딱 오피셜 하나만 발표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걸 SK가 해냈다는 측면에서 저는 좀 박수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태원 회장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SK그룹 자체 그리고 우리나라의 바이오 기업들 자체가 조금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평가가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보고요.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사실 걱정하는 부분은 아마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K리그에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강등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제주 유나이티드의 구단주인데 그러니까 SK가 후원하는 구단인데 이제 2부 리그로 처음으로 관객으로 갔는데 2부 리그로 강등을 당했어요. 참 그것만 아니면 요즘 참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목요일입니다. 홍콩 인권법 서명 타이밍 한번 참 애매하다, 참 아쉽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홍콩 인권법에 서명하는 모습은 아니고요. 그 전에 그냥 자료 사진을 제가 준비를 해본 건데 음 당연히 중국 쪽에서는 불만이 생기죠. 뭐 제가 중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은 사실상 중국이잖아요. 뭐 홍콩은 이제 독립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굉장히 압박, 핍박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중국에 대해서 뭐 미국이 뭐 이렇게 터치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입장에서 반발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좀 근데 격하게 반발하는 것 같아요. 군대 투입 가능성까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중국이 군대를 투입하면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전쟁? 네 전쟁까지는 안 가겠죠. 아무튼 이 두 나라 사이에 최근에 이제 드디어 그 도장을 찍느냐 마느냐 했던 그 분위기가 자꾸만 좀 악화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왜 타이밍 얘기를 했냐면 이게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이시죠? 칠면조. 칠면조 먹는 날 전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증시가 하루 쉬는 날 전날 마침 또 이걸 사인을 해서 자기네 나라 증시는 타격을 안 받고 이렇게 다른 나라들은 다 하락하고 참 또 우리나라 입장에선 참 아쉬운 게 이게 MSCI를 이제 벗어나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차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물론 그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인류의적인 관점에서는 홍콩 인권법 뭐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 타이밍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차례 아 뭐 아메리카 우선주의 약간 그런 거에 입각해서 진짜 그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자본주의의 화신인 것 같아요. 그 돈이 굴러가는 쪽으로 어떻게든 다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그냥 제 뇌피셜이니까 이건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만 하고 있고요.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겠죠. 여기서 승리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분이 요즘 좀 유력하다고 해요. 엘리자베스 워런 이분이 지지율을 많이 높여놨다고 하고 이 셋 중에 이기는 분 그리고 한 분이 더 있죠. 블룸버그가 대선에 뛰어든다는 말이 있어서 정말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과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앞으로 이 자본주의의 화신이 또 얼마나 그 표를 끌어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보는 것도 참 불안불안하면서도 뭔가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아무튼 타이밍 한번 참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자 금요일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 본격 스타트 유통주 날아볼까? 블랙프라이데이가 이제 미국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죠. 일어나면 이제 시작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줄 서서 또 사는 풍경이 과연 연출이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사실 보시다시피 요즘은 사이버먼데이가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로 오프라인 매장도 이렇게 붐빌지 제 동생이 지금 미국에 나가 있거든요. 해외 인턴 이런 걸로 미국에 나가 있어서 지금 제가 사고 싶은 신발을 좀 부탁을 해놨는데 일단 내일 가본다고 해요. 사진도 찍어서 올 수 있으면 사진도 좀 찍어달라고 한번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먼데이까지 예정이 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12월 들어가면 이제 크리스마스 아 박싱데이. 벌써 크리스마스네요. 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계획 잘 짜고 계신가요? 저는 계획이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박싱데이까지 이렇게 지나고 나면 이제 유통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죠. 일단은 신세계,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두 종목은 다 백화점 관련 주지만 신세계 입장에서는 명품 제가 또 이번에 혹시라도 뭐 블랙프라이데이 동생이 미국에서 뭔가 명품 가방을 사면 조금 쌀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어머니 가방을 한번 본다고 해서 보고 봤는데 명품은 거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역시나 명품은 백화점 가서 사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여기는 이제 면세점이죠. 면세점 관련 주로 조금 더 각광을 받으면서 최근에 이 두 종목 모두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훈훈한 소식이 좀 전해졌죠. 왕위부장이 이제 다음 달 4일에 방안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될 텐데 사드 이후로는 처음 오는 거라고 하네요. 이런 측면에서 화장품주가 아모레퍼시픽이 확실히 최근에 반등을 강하게 반등을 하다가 조금 주춤하는 듯 했는데 다시 한번 덕분에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라든가 유통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근 들어서 약간 되는 집의 냄새가 좀 나거든요. 계속 반등을 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좀 꺾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되면 또 다른 호재가 이렇게 등장하고 또 다른 호재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부분들이 유통주의 입장에서는 일단 당분간은 그만큼 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반등을 쭉 이어가기를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기대만 해보겠습니다. 뭐 그럴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튼 유통주 유통주도 다시 한번 비상하는 그런 그림을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명석의 이슈 브리핑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요. 저도 12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성적인 이슈 브리핑 상품주영상 한글자막 by 한효정